숙소에 들어와서는 오늘 밤이나 내일쯤 만날까 싶어갖고 메이한테 바로 연락을 했거든요 근데 대화를 해보니까 아까 3일 동안 이도베카에 있는다고 들었던 게 3일 동안 다른 곳을 여행하다가 광적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예요 저희가 그렇죠 뭐 저희가 언제 로맨스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습니까 이게 바로 저희죠 원래는 백두산을 이틀을 잡았었거든요 서파와 북파 그래서 오늘은 서파를 가려고 했었는데 난 북파만 본 걸로 간족하는데 근데 서파는 이제 서쪽 방향에서 보는 건가 아무튼 천지를 이제 다른 각도로 보는 건데 훨씬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오늘은 뭐하러 왔습니까 메타로 왔습니다 서파 안하고 뭐 할 거 있냐고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뭐 래프팅을 할 수 있다고 하죠 겨울에 우리 무슨 래프팅을 한다 요렇게 뭐 강이 있죠 앞에 왜 그냥 드는 거다 갑자기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건 제추리한테나 손빵한테라 그건 제추리한테나 하시고 아야 하지마 야 야 겨울이라서 야 겨울이라서 겨울이라서 개 따갑다 황겨울은 무슨 래프팅이야 래프팅 배 아이가 맞는 거 같다 이건데 우와 얼음 봐봐 김나는 거 아이가 근데 그러니까 이게 안 녹는 물인거지 아니 김나는 거 아이가 맞다 그러니까 물이 따뜻한 물이라고 근데 왜 안 녹는데 따뜻한 물인데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따뜻하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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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래프팅하는 사람이 없어? 아줌마가 어제 물어보니까 중국사람들이 많이 한다던데 한국사람들을 잘 모른다고 하고 방수복 방수복? 네 방수복 아 옷을 입는다 그냥 여보 그치 아 방수복 가지만 더 개입을까 어 신발이 여기 있으면 됩니다 아 아 예예예 신발은 여기 가끔 되고 예예예 오케이 아 완전 그거네 아 고무바지 완전 그거네 물 안 젖는 거네 물 안 젖는 거네 네 네 아니요 아니요 바지가 휴고 올게 네 아 네 오케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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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요 하하하하 우와 귀여워 와 니 진짜 뱉는 거 아니야? 니야 끝 못 놀게 생겼다 하하하하 우와 진짜 놀지 모르게 생겼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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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야씨 우리밖에 안 타노 이씨 냥 아 짱래? 짱래 완전 인형이네 아니 근데 이거 다 아시나 왜 배 운전해주는 사람 없고 어 영혼 없고 운전은 거의 안해도 되고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란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었나? ㅎ questioned 어어 거의 자리 accepted 40분 40분 40분?! 오케이x2 네 그냥 확실히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 오 야 넌 그냥 하루까지 거의 타고 그냥 가는 거 같던데 나 심심하기가 아닌가 봐 근데 요원이 없다는 거는 심심하다는 거 아이가? 그만큼 안전하다는 거 맞지? 이게 래프팅이가 카메라에 보이실런가 모르겠지만 영하 18도입니다 화창하고 구름 안전 없이 맑다 영하 18도인데 물이 안 얼지? 뭔지 알아? 아니다 이 물이 그리 안 찬 물이기 때문이다 아 이 뭔 개소리야? 이 뭔 개소리야? 아니 물이 엄청 안 차다는 거지 생각보다 예상 외보다 아 좀만 가봐라 조금 찬데? 아 약간 찬데? 아아 저거 누가 저거 빡수리고 왔네 이게 백두산에서 내려오는 물이구나 이거 그냥 마셔도 되는 광천수랍니다 광천수 가자! 야, 어? 지금 카메라만 잡고 있어. 네? 손 치고 뭐냐? 노가도겠네. 봐라, 봐라. 그러니까 남자도 탐 안 된다는 거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나름 운치가 있다, 그래도. 진짜 데이터 하러 오면 참 좋겠네요, 여기. 사람도 없고 조용하고. 영덤이 떠오르네, 노래가. 이런 데서. 그래, 네가 불러라. 왜냐하면 저작권 걸리기 때문에. 노래 너무 잘해서 저작권 걸리는 거 아이가? 이 테리토리를 해! 아니, 좀 약간 미국 드라마 같은 느낌을 좀 해볼까? 와... 사람 죽이네. 미국 드라마에. 이곳에 은퇴한 암살자. 그건데 이제. 한 번만 더 도와달라고. 나 이제 은퇴했다고. 항상 이렇게 마을에서 평화롭게 살고 싶어. 이곳 생활을 재밌어? 그치. 나는 그냥 은퇴하고. 왜 이렇게 그냥. 앉아서. 이렇게 사는 게 좋다, 말이야. 더 이상. 사람 죽이는 일은 이제 안 하고 싶어. 그래도 가끔 우리가 이라크에서 작전 수행할 때가 생각나지 않나? 그치. 근데 이제 나는 그게. 넌 벗어날 수 없어. 어느 순간부터 트라우마로 자리를 잡아가지고. 넌 살인자야. 살인자야. 넌 살인 중독이야. 나는 나라에서 시키는 일을 했을 뿐이야. 가끔 난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 내 머리에 총알이 박히는 상상. 물살 쐬다, 물살 쐬다. 좀 쐬는다, 이제. 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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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정도면 진짜 재밌다, 야. 오오오오오. 너도 약간 모델 느낌 난다. 아, 또 모델 느낌 난다. 오오오, 그치, 그치. 내가 끊임없이 여길 찾는 건 자연이 나를 부르기 때문이다. 아, 좋아. 아, 좋아. 어, 통할 거 같다, 잠깐. 약간 통할 거 같다, 진짜. 내가 혼자만 잡고 있어, 그래서. 야, 루프팅 끝내기 싫다. 좀 더 타고 싶다. 421톤 밖에 안 나왔대. 네가 너무 빨리 져여가지고 그렇잖아. 아니, 또 그만큼 재밌으니까. 아니, 배 좀 세워놓고 쉴까? 오오오오오오. 오케오케오케. 한번 내려볼까? 야, 이거 물에 들어갔는데. 물에 안 들어간다, 여기. 아, 구멍 났을 수도 있다니, 오버하지 마라. 오오오케. 야, 조심해라. 넌 면상 나간다. 야, 조심해라. 고검님 꽉 물어. 면상 나간다. 고검님 꽉 물어. 면상 나간다. 어디길 잘했다, 이거 진짜. 야, 와. 우오오. 우오오오. 우오오오오. 우오오오오오오오. 우오오오오. 야, 야. 내한테 물쩍. 어허허. 아, 내한테 이렇게. 끝인가, 여기? 왜? 아, 저기 계시네. 아, 좋아. 우오오오오오오오. 야,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재밌다, 진짜. 아, 다 온 거 같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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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재밌네 아 재밌다 그래 재밌네